부활 제6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달맞이 성당 주임 전재환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렴과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화 가득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코로나로 벌어진 우리의 현실, 지금의 일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방송,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만남의 모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화나는 일도 많이 생기고 기운도 빠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데 남이 불행하니 나도 불행합니다 언제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올지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누군가 던져주는 한마디의 위로는 아침의 영롱한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실패의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는 한마디의 격려는 세상을 얻을 힘을 제공해 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지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쓰러져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오늘 하루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울 때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갔음을 상기하며 서로 힘을 내어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길 위해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꼼수부리고 거짓말로 위장합니다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황금유리라고 합니다 황금유리란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근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세기경에 로마 황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나머지 황금으로 족자를 만들고 황금으로 글자를 새긴 너 자기 거실에 걸었다 하여 그 다음부터 황금유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말씀만을 읽으러 황금유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 오늘 미사를 봉헌드리며 고통받는 이들 안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청합니다 나눔과 사랑을 주신 주님의 모습 즉,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을 줄 때 보다 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의 눈을 우리 자신들도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며 죄와 의롬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 모두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달맞이 성당 주임 전재환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